박진아! 박진아! 너 아직 살아있어, 미쳐녀를 사랑해 너 아직 살아있어, 미쳐녀를 사랑해 그 미쳐녀를 사랑해 그 미쳐녀를 사랑해 미쳐녀를 사랑해 피 승! 미쳐녀를 사랑해 안성훈 외 6명은 2023년 11월 25일부로 서울콘서트를 명받았습니다 이어 신고합니다 피 승! 피 승! 신고할 거야 신고할 거야 눈 안에가 신고할 거야 눈 안에가 신고할 거야 여름 보세요 여름 찾아주세요 눈아 좀 찾아주세요 여름 이루어 여름 이루어 내 찾아라 내 맘을 들엊어 여름 이루어 여름 남자가 신고했는지 연락부자 좀 아세요 눈아 비와서 눈아 좀 잡아주세요 여름이 똑같은가요 사랑을 시작했는데 홀로 안 가리더니 내 남자라고 내 생각이 들려도 마음을 벗기라고 신고할 거야 신고할 거야 누가 날 다시 도는 거야 이제라도 말할 때를 용서해줄게 신고할 거야 신고할 거야 누가 날 다시 도는 거야 이제라도 말할 때를 이어보세요 경찰듯이 눈 하나 더 잡아주세요 신고할 거야 신고할 거야 누가 날 다시 도는 거야 여보세요 경찰듯이 눈 하나 더 잡아주세요 여보세요 경찰듯이 눈 하나 더 잡아주세요 눈 하나 더 잡아주세요 여보세요 경찰듯이 여보세요 경찰듯이 눈 하나 더 잡아주세요 관객 여러분께 경매 필승 바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충돌을 다하는 미스터 프로트 탑 세븐인 전국 프로 콘서트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많이 진짜 여러분이 다신 만나니까 정말 밟았습니다 오늘의 콘서트 오신 분 정말 진심으로 사귀겠도록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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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는 정말 못하니까 나 까맣지 나 까맣지 나 까맣지 아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하셨죠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콘서트 시작해볼까요? 네 좋습니다 가보까 가담 준비됐어요? 네 진욱씨 준비됐어요? 네 이렇게 해서 혹시 준비됐어요?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타퍼민주 차렷 우야우 앞으로 가